땅이 가라앉을 수도 있어 오늘은 I wanna be the guy라는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좋아하는 공통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? 슈머멜 하면서 새로운 것에 눈을 떴지만 제 피지컬로 어떠한 걸 깼을 때 그 쾌감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고통받는 게 좋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이였다 이 말이야 엘코!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해봐요 확실히 사람들이 왜 고양이 왜 고양이 마리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러면 또 뭐야 여기서 오겠지? 역시 이제 이런 패턴의 게임들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제법 패턴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잖아?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오다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 기다려야 돼 개빠르네 세 번째쯤에서는 이렇게 오다가 다시 올 줄 알았거든요 몇 번 더 올 수 있어 마이너스는 이렇게 도움나 남기고 바로 본격으로 빠짐다 남기고 히카리가 어? 찾았다 아직까지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아요. 아하! 그럴 줄 알았어. 제일 못 낀 게 기억나네. 아 안 속지. 머쑥 다듬. 안 오지? 개 악랄하네. 안 오다가 오는 거 보소. 갑자기 가시가 올라올 수도 있어. 조심해야 돼. 저 잘 봐요, 여러분. 여기서 제가 이렇게 딱 가잖아요. 오늘만큼은 화내서는 안 돼, 수아야. 게임은 뭐뭐다 캠페인에 참여했는데 너 거기에 게임은 친구다라고 적었잖아. 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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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껑.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. 껑, 껑. 아, 제발! 게임은 친구다. 게임은 친구다. 친구끼리 원래야 욕하거든. 아, 희카리가. 아, 왜 안 가지냐고 도대체가. 내가 이달샷도 최고 뛰었잖아.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. 자, 여기서.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. 뭘 모르느냐. 뭘 모르느냐. 뭘 모르느냐. 뭘 모르느냐. 뭘 모르느냐. 피하는 법은 손오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너무 좋아해요. 따봉! 멍청한 것들 같으니라구. 어, 뭐야 이거. 결국 더 용서할 수가. 아, 아까 어디였어? 다, 여기서? 세 번 짜려고 하면 위에서 뭐가 쿡 내려와서 죽겠지? 앞서와요. 가격과는 바로. 머쓱타드. 능집게임을 싫어해서 능집게임을 해버리는다. 여기 중간에 뭐 있다. 저 구름이 분명히 그거거든. 저거 밟아줘. 확실해. 두 번째 구름 너만 믿는다?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혹시 이쪽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닐까? 제발 한 번만 알려주세요. 여러분. 처음에 몇 번 알려주고 그름 절 하면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? 친구끼리 꼭 저를 꼭 받아내야만 하겠어요? 하이. 어, 네 가이쉬마스. 어, 네 가이쉬마스. 어, 네 가이쉬마스. 빨리 알려줘 빨리 가스 타고 올라가라고요? 러니? 롱롱롱이? 5성구 축하드립니다 콩콩콩콩콩콩콩콩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명 앞에서 그랜절로 한번 해보세요 감 아렵네요 제발 아아아아아아ивается 게임은 친구다 하나 또 나오면 어떡하지? 자 이 게임의 패턴 이런 요의 패턴은 저는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저 블록을 타고 점프점프해서 갈 텐데 분명히 모가가 또 하나가 떨어지거나 올라오거나 할 거야 확실해 두 눈 대회전 계속 점프하다.. 면 블록이 생김 계속 점프하다가 하늘로 가면 됨.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. 이 게임은 마리오 점기일수록 맵고다, 팽득. 어려운 것 같다. 너무 좋아요. 게임은 친구다. 아, 씨바. 엘코. 엘코. 뭐야 이게? 이게 보스전이라고요? 아, 이것도 뭐야. 어떻게 해야 돼. 제가 직접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뭐야. 아, 안돼 안돼. 고, 고인물. 이것이 나의 피지컬. 엘코. 1,000원 고맙습니다. 어, 저게 못 보던 맵인데? 저기로 가면 사나? 저거 물? 안돼. 거짓말이라고 해줘. 안돼. 저 사과도 보면 위로 나 올라올 거야. 확실해. 그렇지? 그렇지? 어떻게 하면 가시가 올라오겠지? 저기를 밟으면 저 바닥이 바로 땅으로 가라앉을 거야. 땅이 가라앉을 수도 있어. x8 호? 이제 가도 가나? 이렇게 하는 건가? 작은 게임 화면을 랩트에서 반송하는 안 보이는 게 아닐까요? 엘코! 뭐야 이거는? 혼자 가기에 위험하단다. 이걸 가져가렴? 저런 게임은 친구다. 여자의 이름은 존솔. 이렇게? 저런 게임은 친구다. 됐다. 뭐 나올 것 같은데? 그럴 줄 알았다. 마이크에서? 우리의 사이. 야옹. 마이크에서? 루미님, 저거 맞습니다. 아 저거 왜 봤냐고 저기? 개 카카오톡 발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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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기